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잠뜰이고요 저는 토파즈 보석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나는 사파이어 줄여서 싸파도 뭐라고 싸파도? 싸파도 싸.. 싸파도? 아 사파이어 라더? 줄여서 싸파도 3차 생각했네 너는 뭐예요? 자수정 자수정 핑크 너는? 난 다이아야 야 왜 니가 제일 좋은거 아냐? 아닌가? 그니까 가장 극찬거 아네 얘들아 그쪽 위험해 자 일단 책이랑 요거 읽어볼게요 보석에 낸 힘이 있다는 말은 이 왕국의 표어이기도 하다 특히 성의 여왕은 이러한 진귀한 보석들을 모아두는 것을 매우 큰 행복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흑수정은 주변 보석들의 빛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 힘은 점점 커져 인간들에게도 떠나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과연 보석들은 이 흑수정을 무찌될 수 있을까? 자기가 지금 다이아라고 자랑하는거야? 다이아몬드의 힘을 빌리면 잠시 동안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대 여기 흑수정 있다 응 너희들도 참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구나 니 칭찬은 필요 없어 너희들의 빛도 탐나긴 하지만 왜인지 너희들에겐 닿지가 않네 왜일까? 그건 우리가 엄청나기 때문이지 얘들아 가져네 우린 특별하니까 우린 다이아가 지켜준다 난 번쩍번쩍 하라고 응 보석들은 열심히 자신의 몸을 굴려가며 성 밖을 나가라 얘들아 몸! 이제 굴러 굴러 굴러! 으아! 굴러! 으다다다다다 야 어떻게 생겨먹을길래 굴러가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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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야 누가 죽은거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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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으로 나가면 성 밖을 빠져나갈 수 있대 성 밖을 빠져나가면 우린 거기로 향한다 보석의 어머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석의 어머니 읽어봐 다들 주먹! 어? 야 보석의 어머니부터 읽어 기다려 주먹! 주먹! 주먹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기다리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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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왕국 안에서 유일하게 보석을 가공하고 그 보석의 영혼을 담는 세공인이 살고 있다 우리들 역시 그 세공인에 의해 영혼을 부여받았는데요 보석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세공인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음 음 대장님 이제 주목하면 됨 그래그래그래 이제 주목하면 돼요? 대장님 어 했으니까 가자 아 갈까요? 아 쿨하시네 어 뭐야 좀 많이 관종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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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막 무지개 색깔이 어 뭐야 뭐야 앞에 뭐 있어 야 모두 힘내자래 저건 뭐야? 무슨 이거 빼면 어떻게 돼? 다이아 빼면? 에이 안 돼 다이아 빼면 끝나는 거 너가 다이아 되고 있는 거야 잠깐만 들고 있어야 돼? 야 너 혼자 자꾸 이탈할 야 대장님 얘 죽여보세요 오케이 야 일로와 일로와 오 오 칼 왜 이렇게 안 쎄? 왜 날 죽이래? 칼이 안 쎈데? 아 사실 이거는 낚시였지 짝퉁 다이아 몬드라 뭐야 짝퉁 야 짝퉁 다이아 몬드검이네 이거 아 뭐야 이건 뭐야 굳어버린 경비병 틀렸어 미동도 안 하는걸 벌써 사람도 저렇게 돼버린 거야? 큰일났다 얘들아 잠깐만 뭐 뭐 드셨는데? 뭐야 아 아 역시 나마트 야 으악 좋아 거의 얍 얍 얍 야 이 짝퉁 왜 이렇게 얍해 오케이 에이 그래도 짝퉁여도 검은 검이야 얘 그 탐욕의 황금이야 음 뜨겁군 인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지 헛쨰 어 나 죽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네 우리를 죽어가지 않게 조심히 바닥 걷어보자 조심히 바닥 걷어봐 얌 얌 얌 얌 얌 야 너 저리 가있어 너 시끄러워 아니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있으라고 타는거 서리 시끄러우니까 잠깐만 요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이 까만 돌처럼 굳어버린다나? 어 위생 안 좋은 성 외부에서 그런거 아니야? 설마 왕국 내까지는 안 퍼지겠지 지금 왕국에서 퍼지고 있는거야 지금 어 어 전염병이 어 전염병이 돌고있다 전염병이 돌고있다 책이야 책 현재 왕국에서 흑수정으로 인한 일들이 모두 전염병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는듯하다 우리가 더 서둘러야겠어 그나저나 대체 저 흑수정은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일까? 뭐로가?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도망쳤는데 우리 도망쳤으니까 된거 아니야? 얌 아니지 어 흑수정의 힘이 빠지고있다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무거워 이제 이거 들고있는거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살겠다 흠 응 잠깐만 할머니의 공방은 오른쪽 아아 대보호의 황금검 야 오늘 망검이 대체적으로 안센데 뭐야 약하구만 어 잠깐만 성에서 알립니다 여왕님께서 아끼시는 보석 4가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망검이야 공지 공지 나왔어 아우 아파 여왕님께서 아끼시는 보석 4가지 다이아 사파이어 토파즈 자수정이 사라졌대 이를 발견하시면 보상을 드리는데 우리인데? 야 우리 튄거 들켰다 이거 우리 잡히면 안돼 이거 얘들아 빨리와 빨리 시민들이 있어 시민들 그거 들었어? 보석을 찾아내면 막대한 보상을 준대 근데 여왕이 아끼면 보석이면 굳이 돌려주지 않고 팔아도 괜찮지 않아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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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 보석 할머니의 집 여기 여기 안녕하십니까 보석 할머니 보할머니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저거 뭐지 이거? 뭐야 저거 레이보건 뭐야 아악 대장님 대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석 할머니 어디 한번 해보거라 어서오세요 오늘은 또 뭘 맡기시려고 어디 보자 어 너희는 아잠뜨리랑 초우 라더 그리고 뭐였더라 그래 또아 아이 할머니 쟤는 코아에요 또아가 야 또아래 너보고 또아? 음 야 또아 또아 삐졌다 또아 삐졌다 할머니 쟤는 코아에요 코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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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신 좀 봐라 호호호호 그나저나 웬일로 여기까지 찾아왔니? 지금 성에서 큰일이 벌어졌어요 하긴 요즘 갑자기 왕국에서 까맣게 되어 쓰러진 사람의 한둘도 아니고 말이지 음 성 안에 있는 어 흑수정이 주변 사람들과 보석의 빛을 전부 훔쳐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빛을 흡수하는 흑수정이라? 아마도 보석의 원안들이 뭉쳐진 보석이 아닐까 싶구나 보석 세곡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세곡법조 깨지고 달아 쓸 수 없는 보석들 전부 뭉쳐서 녹이는 방법이 있거든 이 과정에서 생긴 보석들의 한이라고 난 생각한단다 그럼 어떡해요? 음 빛을 머금은 보석은 빛으로 다시 다스려야겠지? 내가 열쇠를 줄테니까 위층 창고로 들어가뇨 그곳에 도움이 될만한 물건이 좀 있을게다 할머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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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어 할머니 그 열쇠 어디 열쇠 주셔야죠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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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님 열쇠 어디 있어? 어? 야 열쇠 어디서 찾아야되나 어디가? 열쇠 얻은 사람 없나 지금? 없다 진짜 없어? 그럼 할 수 없지 할머니 좀 할머니 좀 들어가겠습니다 엄빈이 이걸로 부서 할머니 조금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열쇠를 빨리 빨리 주셨어야지 오 뭐야 이거 우와 야 일곱빛깔 오브를 얻었어 빨주노초파나 뭐 뭐야 빨주노초파 뭐야 보핑 이렇게 얻었는데 오 뭐 이걸로 그럼 뭐하는건데? 이걸로 나중에 뭔가 쓸데가 있나봐 이걸로 무찌를 수 있다는데 일단 나가면 될거 오 어 장식되고 있대 어떻게? 야 우리 어디로 가는데 이제?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귀찮다 진짜 아니 잠식돼 우리 다 죽어요 우와 야 이거 들면은 되게 좋은 거 걸리네 이렇게? 우와 아 뭐 효과가 하나씩 있는 건가봐 어 근데 이걸 들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? 오! 잠깐만 주변이 점점 어둠에 휩싸이고 있대 우리 어디 갈 거 같은데? 안돼 가자! 야 앞이 안 보여 어 뭐야 대장님! 아 아파 아파 어디서 맞았어 대장님 여기 뭔가.. 뭔가 위험해? 야 대장님 주변에 엄청 많아요 내 주변으로! 대장님이 좀 호의 좀 해줘 대장님 빨리! 어 뛰어 뛰어 대장님 빨리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어이 돈 바지 저기 상자 안에 책이 있어 와 겁나 많아 여기 야 대장님이 대장님이 좀 살짝보다 생각보다 좀 못 싸우시는데? 그니까 아주 아니 나 혼자 싸우니깐가 맞지 이것들이 진짜 대장님 우리 저희 좀 그 검 좀 줘요 그 검 나쁘지 않은 거 있잖아 대장님 아무래도 여기다가 이걸 다 넣는 거 같아요 이거 오브들 넣고 있어봐 아 네 제가 하나 넣을게요 빨강의 힘 주황의 힘 노랭의 힘 초록의 힘 하나 보라 핑크 우아 이거 뭐야? 어? 싸워라 어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저거 아니 대장님 잠깐만요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근데 대장님이 더 센 거 같은데? 아 대장님 잠깐만 잠깐만 나 안 죽여 아 대장님 맞았지? 나 그거 나 그거 줘야 돼 보스 못 찔려야 된다고 형 어? 이제 나의 싸워 야 그거 들고 죽으면 어떡해 이 멍청아 안돼 저 탐욕의 하나 같은 거 같은데 야 망했다 야 망했어 지금 코아는 혼자 저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돼 야 이거 보스 이거 이거 그 폭파 데미지도만 없애야 돼 야 보호계 힘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저희 너가 그 바닥에 떨어져서 직사하면은 왠지 모르게 하늘에서 아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 그래 재물을 바치는 거야 아 재물을 바치는 거야? 그래 코아야 재물로 승천해라 내가 그 생활 필요해 가자 가자 진짜 이거 못 봤다 인생아 즐겁다 안 죽었어 야 안 됐어 안 됐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좀만 더 좀만 더 기다려 기대 기대 아아아아아아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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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애도 또 코아를 받쳤다! 야! 코아를 받쳤으니 빨리! 보호객님은! 아! 아! 생겼다! 줘봐! 줘봐! 가라 가라! 줘봐! 오! 주변이 점점 어두워. 불렸어! 저 대장님 그.. 아니 이러다가 우리 사상 처음에 그걸로 실패하는 거 아니야? 내놔! 내놓으라고.. 아! 아아아아! 아니 저 우리.. 우리끼리.. 우리끼리 싸우는 안 된다고! 야 쟤 또 떨어졌어 그거 들고? 아 또 나왔다. 오케이! 이번엔 내가 싸울게! 내가 싸울게! 내놔! 아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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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우리 우리 모두에게 보호계 힘을.. 어? 보호계 힘 났다 왔다.. 가자! 가자! 오케이! 공격! 야 두 마리야! 왜 근데! 뭐야! 불신! 너무 세! 너무 강해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네들 어딜 때려야 맞아? 그니까요 어딜 때려야 돼? 밑에 때려야 돼! 밑에! 아 밑에 오케이! 히프 훅을 때려야 돼! 꼬리! 어 꼬리를 때려야 되는구나! 야 자수정의 급소를 노려! 야 자수정 또 올라간다! 또 올라가고 있어! 저 자수정 저거! 힘내라! 야! 힘내라! 야 이거 어느 사이에 잡냐 근데? 자수정 내려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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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두 함께 무찌르자! 오케이!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! 착한 보석들이여 일어나라! 힘내라! 야 너 너는 왜 쉬어? 나 아무것도 없자! 야 코어에게도 보호계 힘을 내려주소서! 야 나한테 들어왔어 코어에 이거 가져가! 오케이! 오! 빛이 필요해! 거의다! 거의다! 거의 다 했어! 으악! 보호계 힘 좀 다시 주세요! 괜찮아! 거의 다 잡은 거 같기도 해! 빨리 힘 좀 주세요! 힘! 됐어! 거의 다 다 봤어! 근데! 쟤.. 쟤는 항상 저렇게 하는가 봐! 무슨 말도 안 돼서 내가 다 쳤는데!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보스가 착한게 공격을 안하네? 아니야 해! 하는데! 멀리 있어서 멀리서 쳐서 그래! 아 그렇구나! 빨리 보호계 힘을 저에게도 내려주세요! 그리고 우리에겐 다이아몬드의 힘이 있잖아! 바로 나중! 오케이! 하나 끝! 나머지 한명!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너 그럴줄 알았다 너! 야! 이제 둘이 싸운다! 야 둘이 싸운다 이제! 뭐야! 과연! 아아아아아악! 와우 야 왜 언제 가지고 있었지? 내가 이겼다 이 멍청한 보석들 와 방금 진짜 흑수정이 사라졌어 이제 우리 평화를 찾은 거야 그래 우리 일단 흑수정은 없었어 오케이 평화생증됐지 뭐 어 야 평화야 이게? 아이~~ 우 ú 이건 양손 들기에 넣고 포셔드라아아 오! 어둠이 물려간다 어둠이 물려갔지만, 새로운 어둠이 더 당부했다지 쪼으로 내려 알 깖으면 공중한 법이지 와 자고봐 저거 표토멜레 코키벌레 견졌다 아아 견뎠다 블박차 쪼 clan 꼬끼 벌레 코킴벌레 저거 금방 오~~~ 어 거침 필요해 무서워 ㅋㅋㅋㅋㅋㅋㅋ 야 쟤 새롭ources야 그러니까 좀 ambitions 빠지야 까지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는 중 무 вход 네 왕이 바뀌었다 Erin 제 상황 제 상황 대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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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십쇼 아 빛이 돌아왔다 얘들아 빛이 몇 번이나 돌아오는거지? 야 밖에도 빛이 돌아왔어 밖에도 빛이 돌아왔다고 대박이다 음 오케이 모이세요 보석들 아 마지막에 그 헛짓만 안했어도 내가 1등인데 잠깐만 또 탈주자가 생겼다 대장님 대장님 쟤 좀 내려주세요 쟤 자 여기서 클로징할게요 자 여튼 여러분 그럼 오늘은 토파지잠뜰 사파이어라더 다이아몬드초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수정 코아 잡고 탈주했죠? 어쨌든 오늘 또 저희가 흑수정 어둠의 힘을 무찔러내고 저희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의 왕은 다이아몬드초초우였던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재밌는 스토리 마감탈출 맵으로 다 찾아뵙도록 하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 nuances 어우 왕복 Graham 으아아아악 홈홈홈 days 예외서jes 몇분만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